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개구쟁이람매의 개구쟁이입니다 오늘은 지밥을 먹어볼거에요 먼저 프라이드치킨이랑 샌바치킨을 먹어볼거에요 먼저 프라이드치킨을 먹어볼게요 프라이드치킨이 어디있지 오케이 프라이드치킨 프라이드치킨 αεεε 그만 먹어 컥컥컥컥컥컥 가서 다시 자 이제 자빠치킨을 먹어볼거에요 자빠치킨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이건ntiy heo acaba하는 요리 요리사 요리사 나가지고 아니다 형 데이프 치즈 그릇 그 이따가 다 못먹을거같아요 말주세요 이제 컵으로 깔겠습니다 마시네요 맛있네요 너무 독특해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양념치킨소스에 프라이드치킨을 찍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랑 짜파게틴 색깔이 같았네. 이거랑 짜파게틴을 찍어먹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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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짜파게틴. 짜파게틴을 찍어먹는다. 짜파게틴을 찍어먹는다. 짜파게틴을 찍어먹는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